천안시는 정부의 2022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56억 원을 확보해 내년 세계 청년 일자리 창출 신규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계 신규 사업은 스마트 공장 영양 강화 청년 채용 지원 사업과 지역 특화 미래 성장 기업 청년 채용 지원 사업, 디지털 뉴딜 청년 일자리 사업 등으로 80여 개 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 194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신규 채용 시 기업당 2, 3명 내에서 1명당 연 2,4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